21. 지게차 작업장치의 포크가 한쪽이 기울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1. 한쪽 체인이 늘어짐 2. 한쪽 롤러가 마모 3. 한쪽 실린더의 작동류가 부족 4. 한쪽 리프트 실린더가 마모 정답은 1. 한쪽 체인이 늘어짐 22. 기중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오른 것은 1. 붐의 각과 기중 능력은 반비례한다. 2. 붐의 길이와 운전 반경은 반비례한다. 3. 상부 회전체의 최대 회전각은 270도이다. 4. 마스터 클러치가 연결되면 케이블 드럼의 축이 제일 먼저 회전한다. 정답은 4. 마스터 클러치가 연결되면 케이블 드럼의 축이 제일 먼저 회전한다. 23. 모터 그레이더의 탠덤 드라이브 장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그레이더의 균형을 유지해준다. 2. 최종 감속 작용을 한다. 3. 그레이더의 차체가 안정된다. 4. 회전반경을 작게 하는 역할을 한다. 정답은 4. 회전반경을 작게 하는 역할을 한다. 24. 클러치의 미끄러짐은 언제 가장 현조하게 나타나는가 1. 가속 2. 고속 3. 공전 4. 저속 정답은 1. 가속 25. 타이어의 구조에서 직접 노면과 접촉되어 마모에 견디고 적은 슬립으로 견인력을 증대시키는 곳의 명칭은 1. 비드 2. 트레드 3. 카아카스 4. 브레이커 정답은 2. 트레드 26. 작업장에서 이동 및 선회시에 먼저 하여야 할 것은 1. 굴착작업 2. 버켓 내림 3. 경적올림 4. 급방향 전환 정답은 3. 경적올림 27. 건설기계 등록 신청은 누구에게 하는가 1. 건교부 장관 2. 경찰서장 3. 시 도지사 4. 행정자치부 장관 정답은 3. 시 도지사 28.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도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수 있는 경우는 1. 신호등이 진행신호 표시일 때 2. 차단기가 올려져 있을 때 3. 경보기가 올리지 않을 때 4. 앞차가 진행하고 있을 때 정답은 1. 신호등이 진행신호 표시일 때 29. 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매시 15km 이내에 속도를 말한다 2. 매시 20km 이내로 주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정지거리 2m 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위험을 느끼고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은 4. 위험을 느끼고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30. 노면 표시의 중앙선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백색의 실선 및 점선으로 되어 있다 2. 황색 및 백색의 실선 및 점선으로 되어 있다 3. 황색의 실선 및 점선으로 되어 있다 4. 백색 및 회색의 실선 및 점선으로 되어 있다 정답은 3. 황색의 실선 및 점선으로 되어 있다 31. 다은중, 주차, 정차가 금지되어 있지 않은 장소는 1. 경사로의 정상 부근 2. 건널목 3. 횡단보도 4. 교차로 정답은 1. 경사로의 정상 부근 32. 안전지대라 함은 1. 사고가 잦은 장소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장소 2. 버스정류장 표지가 있는 장소 3.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표시된 도로의 부분 4.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 정답은 3.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표시된 도로의 부분 33.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 장소에 정차하여서는 안 되는가? 1. 2미터 2. 5미터 3. 10미터 4. 3미터 정답은 2. 5미터 34.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아동이 있는 곳을 통행할 때의 운전자가 취할 조치 중 오른 것은 1. 속도를 줄이고 경험기를 울린다 2.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한다 3. 반드시 일시 정지한다 4. 그대로 진행한다 정답은 2.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한다 35. 유암류의 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오일의 선택은 운전자가 경험에 따라 이미 선택한다 2. 먼지, 모래, 수분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을 세운다 3. 유량은 알맞게 하고 부족시 보충한다 4. 오염, 노화된 오일은 교환한다 정답은 1. 오일의 선택은 운전자가 경험에 따라 이미 선택한다 36. 유압 작동부에서 오일이 누유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하여야 할 곳은 1. 피스톤 2. 실 3. 기어 4. 펌프 정답은 2. 실 37. 다음 중 유압의 단점이 아닌 것은 1. 고압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 및 이물질에 민감하다 2. 유온의 영향에 따라 정밀한 속도와 제어가 곤란하다 3. 전기, 전자의 조합으로 자동 제어가 곤란하다 4. 폐유에 의한 주변 환경이 오염될 수 있다 정답은 3. 전기, 전자의 조합으로 자동 제어가 곤란하다 38. 유압 펌프에서 오일이 토출될 수 있는 것은 1. 회전수가 너무 낮다 2. 흡입관 혹은 스트레이너가 막혀 있다 3. 펌프 입구에서 공기를 흡입하지 않는다 4. 회전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다 정답은 3. 펌프 입구에서 공기를 흡입하지 않는다 39. 작동이 온도 상승 시에 영향과 관계가 없는 것은 1. 열화를 촉진한다 2. 점도의 저하에 의해 누유되기 쉽다 3. 유압 펌프 등의 효율은 좋아진다 4. 온도 변화에 의해 유압 기기가 열변형되기 쉽다 정답은 3. 유압 펌프 등의 효율은 좋아진다 40. 유압 계통의 최대 압력을 제어하는 밸브는 1. 오리피스 밸브 2. 책 밸브 3. 릴리프 밸브 4. 초크 밸브 정답은 3. 릴리프 밸브 5. 릴리프 밸브 6. 릴리프